이쪽으로 와봐.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해 놓으면 훨씬 이쁠 것 같아. 이건 뭐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. 지금 긴장을 혼자 지금 신인이어서. 어깨 내려. 어깨 쫙 펴고. 그렇지. 에이, 모르겠다. 이렇게 생각해야지. 에이, 모르겠다. 긴장하지 마. 잘하려고도 하지 마. 열심히 해. 알았지? 여기 얼마나 연관이야. 열심히 이것들아. 야, 연관이잖아. 여기서는 안 연구셔야 되네요. 피하지 마. 연관이잖아 이것들아. 니들이 고생이 많다. 고생들이 많아. 그래? 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. 가지고가 많아. 열심히 해 알았지. 여긴 얼마나 연관이야. 영광인지 알겠구나. 긴장 푸른다면서 옆에서 그런 소리 계속. 강료비 씨. 네 맘대로 하세요. 괜찮다. 네 맘대로 해. 괜찮다 나는. 귀엽다. 아무튼 똑같네.